안녕하십니까 옷이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죠? 너무 쭈글쭈글한데? 쭈글쭈글 쭈글쭈글해 이 옷은 너무 어휴 그래 차라리 이게 낫겠구만 깻잎이 갑자기 났어요 깻잎이 깻잎 심은 적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 나 있었나?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은데 몇 년에는 안 났었거든요? 근데 보면 제 쪽에 약간 기어다니는 벌레가 있습니다 원래 다 이렇게 키워서 닦아서 먹는 건가요? 아무튼 본의 아니게 영상을 안 올리는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게 벌레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 이상한 거 있다 아무튼 제가 이번에 되게 생각하는 게 많았어요 새로 시작하고 싶은 것도 많아가지고 생각이 조금 많고 말이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미안해요 기다렸다고 죄송합니다 사실 그냥 많이 놀기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하고 오셨냐면 대단한 건 아니고요 하루종일 영화를 본다던가 넷플릭스를 본다던가 지금까지 못 갔다가 전시회나 뮤직관도 가고 열심히 요가 요가도 하고 저 지금 거의 인도인 다 됐어요 나마스테이 또 뭔가 그런 것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침 일찍 구릿뷰소가 있냐면 왜 구릿뷰소가 있냐면 거의 꽁짱인가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그냥 밤 늦게까지 하루종일 독서 한번 해보고 그런 것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좀 재밌더라고 맛있는 것도 집에서 많이 해먹고 여기저기 새롭게 가구 배치도 해보고 가구 배치 근데 좀 망했고요 냉장고도 요번에 수납함도 싹 바꿔보고 그 시간에 하고 싶었던 거 다 했던 것 같아 근데 잠깐 이렇게 쉬는 이유는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한번 하다가 엄청나게 큰 번아웃이 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진짜 길을 잡지 못해가지고 근데 한 4개월 동안 사건 사고 없이 혼자서 자수타임 동굴에 들어갔어 동굴에 들어갔다가 나와봤던 적이 있어서 사람이 참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어느 정도 페이스를 조절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실 좀 많이 좋아해 좋아해?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건강하게 나의 텐션에 맞게 우리도 행복하게 서론이 길다 서론이 너무 길다 뭐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꾸준히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원래 그냥 영상을 띡 하고 올릴 수 있지만 뭔가 너무 정렙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밥은 먹었어요? 갑자기 그냥 여러분 안부인사 묻고 싶네요 여러분 항상 식사 거르지 마시고 조심히 건강을 얻으시고 날씨를 재력을 얻으셔야 돼요 잊으면 안 돼 그리고 언제나 인생은 무제해 건강한 게 최고 최고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